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찍을 때 좀 악세사리 이만큼 몰아찍고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찍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에는 오랜만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순서로 올라갈지 정확하게 몰라서 아마도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같은 분량으로 나올 수 있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마 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멀어서 찍더라도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인터페이스를 오디오 박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리소너스에서부터 그리고 아포지까지 주로 다루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은 아포지의 엘러먼트 24에 이어서 오늘은 88모델을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게 88모델이 사실 24에 비해서 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인아웃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 24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간단히 사이트 들어가서 스펙 비교포요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프로젝트에다가 얹어서 엘러먼트 88로 미디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마이킹 한번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운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운드 비교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24랑 46이랑 88이랑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테크 스펙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 129dB에서 나머지 다 똑같고 그냥 인아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타겟팅을 할 때 뭔가 더 좋은 오디오 사운드의 퀄리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밴드 녹음이 필요하신 분 네 채널 채널수예요 드럼 녹음 필요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홈 레코딩에서 많이 써봐야 46이에요 88은 사실 녹음실에서 진짜로 뭔가 좀 다양하게 멀티 레코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나 좀 실효성이 있지 이거 반구석 뮤지션을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88까지는 이미 이건 약간 탈반구석 느낌이 좀 있죠 저는 이제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사실 이제 밀레니움 같은 게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너무 비싼데 이제 뭐 요즘 확실히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뮤지션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진짜 드러머들 그리고 심지어 아포지즘 사이트 엘레멘트 88 들어가 보면 드럼 합주실 같은 이 사진이 또 메인에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드러머들 분들께서 사용하시면 홈 레코딩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소스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좋다 보니까 고해상도로 받아지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녹음해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영상 송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88 같은 경우에는 이 방구석에 어떤 이미 포지션을 벗어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이게 다채널 이런 모델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바로 저희 앞에 이제 엘레멘트 88 모델이 이렇게 놓여져 이! 하! 하! 이! 하! 하! 이! 하! 하! 깜짝이야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게 뭐 네 한 번씩 이렇게 감전이 좀 되시죠? 하하하하하하 아 나 이 갑자기 소리 하는 거 진짜 싫어거든요 하하하하 그래서 네 엘레멘트 88 모델이 앞에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 컨트롤러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 컨트롤러도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다시 한 번 리프레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엘레멘트 아퍼지 사이트에서 일단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엘레멘트 88로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한번 쭉 내려가서 볼게요 자 16인 16아웃 썬더볼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아 16인 네 프라이스 가격 보세요 1495달러인데 지금 저희가 가격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하자면 지금 사마스토어에 있는데요 이게 209만원 상당히 비싸죠 네 이거는 뭐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뭐 거의 뭐 30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 하는 그 정도의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 24 때 보여드렸던 컨트롤러랑 같이 사면은 요렇게 패키지 구성을 통해서 230만원이란 아주 놀라운 가격대를 놀랍네요 아 놀라워요 굉장하죠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이게 뭐 가끔씩 이벤트 때 조금 컨트롤을 좀 싸게 붙여 주시거나 네 네 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또 보시면은 아 좋은 조건에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드러머들이 이제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좀 괜찮고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사실 그 뭐 컨버터나 이런 측면에서 사운드 퀄리티로서는 거의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상급은 그냥 정말 프로페셔널 스튜디오에서 하이엔드급 장비로 가야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이나믹 레인지 129dB에다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 그게 뭔가 약간 이 오디오 퀄리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192kHz에 24bit까지 지원되는 건 지금 다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넓어진 모델들이 이제 1824c 같은 경우에 114, 펀텀 같은 경우에 12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미 이런 그 ADC, DAC 이런 컨버팅에 있어서는 아퍼지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크죠 듀에2만 돼도 123이 나왔고요 그리고 엘러먼트 시리즈로 가면 129 프로페셔널 오디오 장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결국엔 거기서 인아웃의 차이만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인풋의 개수 차이 앞에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오버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24, 46, 88 이렇게 있잖아요 오버뷰 들어가서 보시면은 애초에 아예 그냥 스펙 비교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24, 46, 88에서 인풋, 투 콤비 그리고 포 콤비 그리고 여기는 포 콤비에다가 뭐 다른 것까지 이제 포 엑스 엑셀 알 해서 이렇게 이 콤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애들 툭 튀어나와 있는 애들 그래서 다양한 소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5호 잭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엘레멘트 24, 48, 88로 봤을 때 24는 그냥 이를테면은 그냥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렇죠 저는 노래만 할 줄 압니다 노래만 할 줄 알고 어쿠스틱 기타 종종 쳐요 이러면은 충분하죠 네 그 정도 그 정도고 이제 48는 이제 46, 46, 46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일렉기타 기타 좀 칠 줄 알아요 좀 칠 줄 아시고 다른 좀 악기 소스도 좀 받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컨덴서 하나 해놓고 기타 두 개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46 쓰시면 편하고요 네 88 핫퓨셀 및 드럼 저는 드러머한테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은총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아날로그 인풋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아날로그 아웃풋은 사실 아웃풋이야말로 그렇게 뭐 인풋만큼이나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게 또 아웃풋인데 여기 보면 또 아웃풋도 굉장히 많아요 아날로그 아웃풋 이 정도 되고요 디지털 인아웃 봐도 ADAT 뭐 옵티컬 인풋 이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8개 8개에 88은 지금 16개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스펙들은 지금 거기다 오디오 엔진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어떤 레이턴시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런 기능들은 거의 똑같고 다 썬더보이 투고 네 그리고 인아웃에게는 개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저희가 그 뭐 사용하는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위로 올리기에는 그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투인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쓰다보면 진짜 좀 약간 귀찮거든요 정말 귀찮아요 저희 계속 매번 말하고 있죠 네 투인짜리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포인트만 있어도 되겠다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은총씨나 저나 셋업이 똑같을 거란 말이죠 네 컨텐츠 마이크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 예전에 이제 그 거기 보면 옆에 5호 잭으로 들어간 인풋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뭘 했냐면 신디 사이즈의 오디오 아웃풋을 거기다 넣어놓고 신디의 오디오를 거기다 받았다는 말이죠 해서 그걸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저 신디를 얼마 전에 처분을 하고 아예 그냥 마스터 건반으로 바꿨어요 아 파셨어요? 네 아예 팔아버렸어요 아 진짜요? 저 그거 롤랜드가 썼었는데 RD700 썼었는데 그쵸그쵸 그거 사실 소스 예전에 좀 활용을 하다가 요새는 진짜 안에 있는 소스를 쓸 일이 없으니까 저도 이게 헤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그 노드 노드를 이렇게 안 써요 진짜 안 키게 돼요 잘 네 맞아요 마스터 건반으로만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거면 아예 내가 저기 그거를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를 많이 쓰니까 아예 그걸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컴플리트 컨트롤 그거 사가지고 아예 해놓으니까 이제는 그 인풋도 쓸 일이 없는 거야 애초에 O 인풋 그렇다고 우리가 편하게 쓰겠다고 기타를 O로 스테레오로 넣어놓을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제 캐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니까 맨날 이거 뺏다 꼽았다 뺏다 꼽았다 이게 진짜 세상 귀찮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러먼트 46과 88이 의미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자 언박싱 바로 보고 올게요 네 언박싱 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포지의 엘러먼트 88입니다 네 그렇죠 보시면 정말 위에 깔끔한 디자인 아포지 네 아포지 네 아포지 마세요 네 아포지 마세요 아포지 마세요 네 아포기하지마 네 엘러먼트 88 앞쪽에 이 멀티 요 애들 네 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캐논만 가능한 인풋이 4개가 더 있어서 총 8인 있고요 요쪽에 헤드폰 단자 2개 있어서 저도 좋아요 저희 아주 좋습니다 옆모습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메인 아웃이 캐논으로도 나가고 네 그리고 얼터너티브 아웃 해갖고 오오잭으로도 나갑니다 네 그리고 옵티컬 아웃도 뭐 여러가지 네 메인 아웃이 있고요 이쪽에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는데 썬더볼트가 동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따로 구해봤죠 네 여기 아답터 단자가 있습니다 아래면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거의 그냥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컨트롤러가 가격이 뭐 대충 이제 뭐 한 20만원 전후로 네 네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같이 사면 약 한 200만원 좀 초중반대의 가격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또 그 맛에 쓰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게 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이것랑 이게 다네요 아답터와 손더볼트는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렇네요 네 네 이렇게 부품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딱 꺼내보면 컨트롤러 없이 진짜 팔팔만 받으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구멍만 엄청 많고 뭐 이걸 끼운 다음에 뭘 어디서 뭘 만져 여기서 만지실 수 있긴 있는데 네 네 지금 은정씨 저기 맥에다가 저희가 아퍼지 컨트롤을 열어놨잖아요 네 네 네 아퍼지는 컨트롤이 굉장히 예뻐요 맞아요 띄웨이 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프리소너스 거 보면서 이게 너무 투박한 거 아니냐 그렇죠 컨트롤에서 만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또 프리소너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서 기계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벌충이 되긴 합니다만 아퍼지는 이제 간소화 시키고 나서 소프트웨어로 좀 많이 옮겨놨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컨트롤러를 또 따로 사야되는 그렇습니다 컨트롤러 근데 또 그게 또 뭐랄까 약간 예쁘기도 하고 나름 그거 사는 또 재미가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아퍼지 컨트롤이 거의 그 우리 그 RME의 토탈 믹스와 거의 투탑으로 제일 기능 좋고 예쁜 컨트롤 패널로 뭐 유명한 그런 패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널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패널의 구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1번 채널에 아날로그에다가 네 뭐 엄청 많다 엄청나죠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좀 다 못써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드러머 하시지 않은 이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사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컨트롤 패널 세팅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안 쓰는 채널이라든가 안 쓰는 뭐 노부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치워서 셋업을 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기본 구성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자 이쪽 뭐 아까 언박싱에서 보셨겠지만 진짜 뭐가 별게 없어요 네 네 저희한테 좋은 거는 헤드폰이 그렇죠 두 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엘르멘트 이제 그 그 28 24 아 24 24 24 버전 했을 때 설명서는 또 똑같아요 그냥 개수만 넣으면 맞아요 개수입니다 네 24 46 88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굳이 46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네 네 네 그냥 46에 어떤 실제 뭐 언박싱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나중에 뭐 사장님이 굳이 한번 더 하라 네 네 굳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때 뭐 저기 여기는 뭐 지금 다 못 꽂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네 개니까 뭐 네 개 하면 다 꽂고 뭐 동시에 받아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받을래 봐야 마이크가 이렇게 갤 수가 없어요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 쭉 해봤고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저번 예전에 해봤던 선데이 모닝 그렇죠 일요일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 네 어 선데이 모닝에다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조금 더 미디 한 트랙 얹고 그리고 오디오 한 트랙 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 살펴보는 그런 시간 활용편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